자 손흥민 선수의 트리키의 이적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이적설은 뜨자마자 이런 영상 찍기 전부터 이미 다 아셔서 제 글에 남겨주시죠. 그 얘기 안 하나요? 그 얘기 안 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어제 화제가 됐던 주제인데 저희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냥 단순히 소식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될까 정도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이런 이적설 다룰 때 여러분 이거 큰일 났어요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트리키의 매체 파나틱에서 나왔던 갈라타사라이 행 보던 겁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자하와 테테를 판매하고 그 비용으로 손흥민 이적을 제한할 것이다. 갈라타사라이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토트넘 구단 및 손흥민 에이전트와 대면 협상까지 준비 중이다. 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이적설에 비해서 꽤 구체적으로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라는 팀도 그렇고 여기 이 매체 터키 매체가 실키의 매체가 이렇게 언급한 것도 조금 뭐랄까 지난 페네르바체 이적설보다는 더 구체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 그 확실히 트리키의 구단들이 은근 자금력이 좋거든요. 트리키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력 보면 적정합니다. 그렇죠. 갈라타사라이라는 팀 자체가 일단 트리키에서 굉장히 명문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 지금도 뛰고 있어요. 거기서 일단 갈라타사라이라는 팀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트리키의 슈페르 리그 최다 우승 팀입니다. 24회를 거뒀고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하면서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죠. 유로파리그 우승 1회 있고 슈퍼컷 우승 1회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굉장히 자주 나가는 자타공인 트리키의 명문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갈라타사라에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라이벌 팀의 페네르바트도 올해 6월에 나왔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아틀레티코 그러니까 되게 올해 나온 이적설만 이제 올해 후반기에 나온 이적설만 정리해도 굉장히 많은 팀이 섞여 있어요. 그 이후에 10월에는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또 있었죠. 11월 11월에는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메 이적설 그리고 갈라타사라 이적설 이렇게 뭐 이렇게 주요 매체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은 계속 조금씩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갈라타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면 일단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커리어 말기에 좀 많이 가는 팀이에요. 그렇죠. 뭐 이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게오르게 하지부터 시작해서 리베리 스네이더 스네이더가 여기에서 꽤나 잘했고 그렇죠. 그리고 포돌스키, 후안 마타, 팔카오 등이 뛰었고 우리의 돈벨레 네. 은돈벨레도 여기서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꺾이면 가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했었던 그 선수들이 그래도 약간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던 팀이다. 드롭바도 여기서 뛰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스타를 영입할 수 있는 있는 팀이고 그리고 그런 힘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우루과이의 레전드 골키퍼인 무슬레라를 비롯해서 이카르디 그리고 토레이라 다빈손 산체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은이 있고 그리고 오시맨 등이 활약 중입니다. 네. 오시맨은 임대로 간 거긴 한데 뭐 가자마자 잘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해 주신 그런 스타들 말고도 바추아이도 있고 그리고 트리키의 메시로 불리는 유누스 아쿤 그리고 헝가리 에이스 살라이 살라이 예전에 프라이브루크에서 좀 뛰었었죠. 이런 선수들까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페네르바체를 제치고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무패입니다. 11승 1무로 순항 중이고 페네르바체와는 승점 5점 차로 어떻게 보면 단독 질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접서를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이 봤을 때는 뭐 지혜흐를 보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뭐 그 많은 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지혜흔에 빙의하면 보도 쌉쳐 자중해 이건데 자 이 접설이 대체 왜 나오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 정도의 위상 손흥민 선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 올 시즌 끝나고 계약 만료인 건 다들 아시죠? 네. 계속 1년 연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즌 초 심지어 여름부터 1년 연장 계약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었고 그게 좀만 멀찍 나왔어도 그냥 올해는 이 정도로 이적선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1년 연장 자체의 논의 자체도 좀 늦어지는 게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달 뒤면 손흥민은 보스만 룰로 새로운 팀이랑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토트넘과 손흥민의 애매한 상황 이런 것들이 1차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건 찌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물론 가능성이 높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주장이죠. 솔직히 두 시즌 연속 주장을 맡긴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잘하고 있는 선수를 겨울에 갑자기 내보낼 P클럽은 없겠죠. 그렇죠. 겨울에. 그것도 심지어 완전 주전이고 주전에서 밀려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런 기미가 보이려면 주전에서 좀 빠져서 계속 벤치에 좀 있다든지 뭐 실력적으로 부족해서 손흥민을 제칠 확실한 스타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 토트넘이 진짜로 약간 이적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양서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토스트 테크 골로 감독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존슨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것도 좀 표하게 됐었고 선수들도 굉장히 좀 지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내년에 지금 여기 퍼터키 트리키의 보도에 나온 대로 내년 1월에 토슴을 떠난다 라고는 솔직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도 1년 계약 연장만 하는 게 내년 여름에 이적률을 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인데 그 윤여웅 기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약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1년 연장 계약도 계속 나왔지만 좀 펩 가르디얼라 감독이 한 것처럼 1 플러스 1 계약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1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후에 또 1년을 더 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토트넘도 사실 그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와 관계를 이어가려면 좀 이런 장치가 있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팀이 단순히 1년 계약뿐만 아니고 1년 연장 계약까지 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조금 더 대우를 해주는 건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토트넘이 협상에서 이렇게 나올 지위는 미지수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도중에는 떠날 가능성은 정말 없다라고 봐요. 사실 그쵸? 그쵸? 뛰어 가더라도 이번 여름 해외 매체도 이번 시즌에 사실 토트넘 떠나기는 어렵다고 보더라고요. 피차이스라고 이적서 소식이 좀 많이 전하는 스페인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토트넘이 올 시즌에 UCL을 다음 시즌에 UCL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선수인 손흥민을 내보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손흥민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의사 정도야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터뷰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토트넘의 충성심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PLL라는 이 무대에 남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오더라도 정말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아마 정중앙이 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 자체가 손흥민이나 토트넘에게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 시즌 중에 주장이고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 선수인데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선수를 조금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보도인 거고 토트넘도 약간 어수선해질 수도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 기사를 안 보고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이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퍼지면 조금 어쩌다가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이거는 확실히 해줬으면 이런 선까지 안 두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이런 운영 방식은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지킬 선수면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줘야죠. 토트넘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면 손흥민 선수의 위상과 실력과 지금 계약 기간 되면 이런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내가 손흥민이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만약에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약간 FA로 더 좋은 팀을 고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FA라는 게 굉장히 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 2년 정도는 더 최고 레벨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 이런 이적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승권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가고 싶다 하면 이 FA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잔류파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손흥민이 런던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기록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런던에서 이미 손흥민 선수가 런던과 토트넘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영어권이 아닌 구단으로 이적을 하는 건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하는 게 잔류파라면 반대로 이적파는 토트넘에서 할 만큼 했다. 그렇죠. 할 만큼 했고 그것보다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같은 값이면 토트넘에 남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같은 값이면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해외로 옮기는 게 좋고 거기서는 우승 가능성이 그래도 좀 물론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이겠죠.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토트넘 잔류, 토트넘 레전드의 길이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잘 풀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손흥민 선수한테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좀 대접 같은 거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레전드 대접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한 생각인데 제가 손흥민 선수라면 다른 데도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우승권 팀 우승권 팀으로 다른 팀으로 가서 냉정하게 토트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건 불가능하죠. 아 그렇죠. 토트넘에서 쌓아온 기록과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접을 받는 거고 다른 팀으로 간다면 냉정하면서 대접을 못 받을 건데 그래도 뭔가 한 번쯤? 저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트리키에나 사우디 같은 변방 리그급으로 손흥민 선수가 바로 갈 필요는 당연히 없어 보이고요. 좀 뭐 다른 팀 가더라도 EPL에 안 남거나 유럽 3대 리그 정도 아니면 토트넘 잔류 이런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무린이오 감독의 말을 계속 적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트리키에 리그를 볼 거라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죠. 유럽에는 프랑스 리그 스페인 EPL 이런 5대 리그들이 있는데 굳이 왜 트리키를 봐야 되냐?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리그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뭐 약간 불만이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축구팬들을 대변하는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말이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사실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트리키에 리그 같은 거는 아무리 갈르트 사례가 명분이고 뭐 우승도 할 수 있고 심팬스리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고의 리그에서 좀 오래 뛰는 게 오래 뛰는 모습을 보는 게 아마 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트리키 이작살 관련 소식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이어서 토트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30분에 이제 맨시티의 홈에서 토트넘과 맨시티가 경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수요일에도 맨시티 가르디올라 관련 이야기하면서 맨시티가 현재 4연패 중이다. 그렇죠. 리그 우승도 4연패인데 네. 공식전 4연패 중이기도 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토트넘은 지금 공식전 2연패고요. 둘 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둘이 맞붙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분위기 반전이 둘 다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두 팀의 상황을 보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확실히 맨시티가 약간은 더 나아지고 있다. 네. 반대기 신호탄을 좀 쓰려고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맨시티 상황부터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 과르디올라 감독의 거취가 결정이 됐다. 아 그렇죠. 저는 맨시티의 4연패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부상자가 많다. 그게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거는 연패라는 건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맨시티가 예전보다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한 것도 만약에 팩 감독의 거취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계속 기사도 많이 나오고 과르디올라 감독을 괴롭힌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아마 생각을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올 시즌에는 확실히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맨시티 입장에서는 토트넘전을 앞두고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블아이너 스톤스 그릴리시 아칸지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회복훈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토트넘전에 선발로 출전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벤치에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덕배가 사이드라인에서 몸을 풀고 있죠. 그러면 토트넘 벤치 쪽에서는 계속 저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저 타이밍을 언제 봐야 되지? 이런 것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 왼쪽 풀백 우도기가 스루잉 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 공 던져주는 애가 더블아이너야. 언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더블아이너가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혼란이랑 워낙 호흡이 좋기 때문이죠. 예전에 손흥민과 케인처럼 약간 그런 주오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서 토트넘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토트넘 상황은 반대로 상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오도베르가 수술대에 올랐죠. 결국 햄스링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판더벤도 부상으로 12월 초까지는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벤탄쿠르가 7경기에 출전 정지가 됐죠. 또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해서 경기 출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만약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100% 좋은 상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혼란을 막아야죠. 근데 토트넘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약간 11월, 12월 이때 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그런 느낌이라 부상자도 이때 많이 나오고 이쯤에 리그 순위라도 높았지 1위에서 떨어진 거긴 한데 지금은 12위니까 좀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어쨌든 맨시티가 61승 33무 59표를 약간 우세긴 합니다. 예전에는 맨시티가 약한 시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최근 세 경기 성적만 봤을 때도 맨시티가 2승 1패로 우승하는데 토트넘이 리그컵에서 맨시티를 2대1로 이기면서 좀 이런 흐름을 끝났다는 거예요. 연패 흐름을 그런 게 좀 건건일 것 같습니다. 흐름을 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자신감을 찾았으니까 맨시티를 상대로 뭐 경기가 어쨌든 이 경기는 확실히 다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시 반이면 다득점 해야죠. 그렇죠. 졸리는 팬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무조건 많은 골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두 팀이 맞붙은 양상을 보면 확실히 다득점이 예상되긴 합니다. 일단 양 팀 수비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맨시티도 두 경기 연속 2회점씩 하고 있고 토트넘은 지금 수비진에 꽤 붕괴된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토트넘과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최근 3경기 최소 두 골 이상 넣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21-22 시즌에 3대2로 승리를 했고 22-23 시즌에는 2대4로 패했지만 역시 두 골을 넣었었고 지난 시즌에는 3대3모를 비겼죠. 그래서 다득점을 하고 있고 맨시티도 많이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제가 앞서서 2대2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꽤 큰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시티 원정에서 4경기 멀티골을 넣은 팀은 없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에 두 골을 넣으면 4경기 연속 맨시티 원정에서 골을 넣은 팀이 되겠죠. 앞서서도 맨시티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었고 잠깐 댓글 좀 읽어드리면 저희 둘이 진행하면 전매추가 너무 쉽다. 고담배 그룹 고담배 그룹 비슷하게 투표한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 위에 아까 우리 손흥민 선수 이적설 얘기를 아직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르나초랑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옛날에 토트넘에서 베르파토프 사갈 때 토트넘한테 맨유가 던진 게 프레이저 캠벨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맨유 입장에서는 손흥민 같은 확실한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릴스에 최근에 가르나초가 정말 어이없게 놓친 골이 있거든요. 레시퍼드가 옆에서 패스해줘서 빈 골대인 상태에서 갑자기 가르나초가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차는데 그렇게 골대로 벗어나요. 그게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안 나오지 않을까. 왜 빈 골대에 약발을 써? 자 아무튼 토트넘의 이번 맨시티전 선발 라인업을 예상 라인업 오프타 기준으로 살펴보면 로메로가 어쨌든 선발로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옵타는 드라부신과 로메로 우도기 포로 조합이고 비카리오가 당연히 수문장이고요. 그리고 사르와 클루셉스키 그 아래 벤탄쿠르가 자주 나오던 자리에 비수마 위에는 토트넘의 위에는 손흥민과 솔랑케 그리고 존슨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서 100%라는 걸 보여줬죠. 정말 팔레스타인전 활약은 거의 혼자 캐리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프리킥도 굉장히 예리했고 저는 프리킥을 토트넘에서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트위터를 보다가도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팀 프리킥 장면 이번에 팔레스타인전에 나왔던 그 장면을 움질로 만들어놓고 왜 토트넘에서는 소니가 프리킥을 안 차는거야? 게시물을 봤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 왜 토트넘은 왜 손흥민이 저 킥을 활용을 안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포로랑 메디슨 짬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니까? 너 여기 토트넘 몇 년 차야? 그러면서 찍어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요. 토트넘이 저렇게 프리킥으로 차서 넣은 꼴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에 메디슨이 프리킥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꼴대로 가는 확률 자체를 봤을 때는 손흥민이 훨씬 높지 않나. 그거 한번 해줘야 돼. 몇 끼야! 너 몇 끼야! 아니 뭐 선수끼리 나눴겠죠? 메디슨한테 PK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선수끼리 나눴지만 우리 마음은 역시 둘 다 찼으면 좋겠다. PK이든 프리킥이든 그렇습니다. 승리 확률을 옵타가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맨시티가 높습니다. 홈팀이기도 하고 액자 전득도 좀 앞서고 그러니까 맨시티가 59.5% 토트넘이 2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최근 양상을 봤을 때 토트넘 대 맨시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게 정말 골도 많이 나오고 또 은근 맨시티가 토트넘의 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또 이번 시즌은 몇 대급으로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를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프리뷰 살펴드렸고요. 볼리TV에서도 토트넘 개발팀 볼리TV에서도 입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2시 반 보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베스티니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Have a nice 원? 맞나요? Have a nice 원 네 땡큐 땡큐 땡스 어받 자 그러면 우리 토트넘과 맨시티 리뷰한 김에 저기 어 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4, 5시보다 2시 때가 더 힘들어요. 2시 반은 진짜 애매하지 않나? 4, 5시는 솔직히 아 좀 새벽에 오랜만에 미라클 모닝이나 해볼까? 라는 느낌으로 일어나서 후반전만 봐도 되잖아. 왜냐면 난 요즘 맨날 4시 일어난다고 그렇죠. 네 2시면 저는 진짜 완전 2시 반은 하루가 망가져요. 이게 불친번도 원래 2시 4시가 제일 힘든 거거든. 음 자 그래서 펩시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도 펩시티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일단 재계약이 1 플러스 1로 발표가 됐고 가르디올라 감독 거치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이제 이제 끝났죠. 사실상 멘시티랑 일단은 1년은 더 가니까 나왔던 이적설은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 2027년 이고요. 2016년에 멘시티비의 부엘만 봐있는 거래딜러와 감독 세계학까지 완수하면 11년 동안 멘시티를 이끌게 됩니다. 재계약 발표를 받아서 구단에서 소감을 좀 발표를 했는데 뭐 당연히 당연한 말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팀이고 아홉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환상적인 일을 함께 했으니 특별한 감정이 있다. 두 시즌 더 남게 된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거론한 구단 핵심 인물 중 치티라고 불리는 베리 히스테인 단장은 이번 시즌 끝으로 멘시티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같이 떠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선수로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또 디렉트로 굉장히 오랜 인연을 좀 이어 왔던 인물이고 맨시티가 이분을 좀 일찌감치 데려오면서 펩을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인데 팀을 떠나게 되면서 펩도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근데 펩은 그래도 맨시티에 더 특별한 애정이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남아서 팀을 계속 이끌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키의 후임으로는 이미 정해진 우구비아나 신임단장이 펩이 또 펩 이후에 포르투갈 지도자를 데려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펩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아모림 이야기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포르투갈 지도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아모리밖에 없지 않나요. 펜투? 펜투 펜투도 있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근데 이번 제기약으로 알론서든 아모림이든 아모림 당연히 맨이 왔으니까 들어갔고 이런 얘기들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펩이 맨시티에 남은 이유로 최근에 4연패를 언급을 해서 저는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약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었다고 실제로 인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마 4번의 패배가 그 이유였던 것 같다. 클럽이 여전히 나를 원한다고 느꼈거나 우리가 늘 함께한 그 사실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약간 본인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떠나면 팀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팀을 제기약을 하면서 내가 좀 더 팀을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아마 리빌딩까지 조금 최대한 시켜놓고 초등을 만들어 놓고 당 감독한테 이렇게 넘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게임할 때처럼 오케이 아 졌네 요번 것까지만 하고 간다. 요번 것까지만 하고 숙제한다. 요번 것까지만 하고 잔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펩은 어쨌든 맨시티에서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뭐 이곳에 있는 게 즐겁다. 라고도 이야기했고 맨시티의 감독인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클럽을 위해 가장 떠나는 것 클럽을 위해 가장 좋은 게 내가 떠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을 수 있잖아요. 할 건 다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거뒀고 트래블도 했고 여기서 진짜 내가 계속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이별할 타이밍이다라는 걸 조금 직감을 했던 것 같고 아 그러네 원래 펩이 트래블 이후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트넘 원전 가서 이기는 거 같은데 그것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펩 감독님 목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떤 거? 형편된 클럽 월드컵. 아 좀 빡세진 클럽 월드컵. 여기 한번 잡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지금 밖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보고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간 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나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역시 올 시즌도 만약에 펩이 이 위기를 넘기고 우승을 차지하면 진짜 좀 인정받을 것 같고 저는 펩이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라고 예상이 드는 게 남았다가 만약에 성적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조금 이례적으로 실패를 맛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좀 꼴 수도 있는 계약이 있다. 물론 펩 감독이야 지금 그 이후에 나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팀들이 불러주겠지만 일단은 2027년까지 총 11년 동행을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펩의 재계약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애매하다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카오스님은 펩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죠? 한강 작가가 좋아하는 노래 노래의 가사 굉장히 가사가 문학적이잖아요. 펩이 없는 EPL 어떤 느낌일까 싶기도 한데 저는 클럽 없는 EPL 약간 어색하거든요. 아직 아직도 슬롯이 감독이지만 뭔가 클럽이 클럽의 영혼이 팀을 이끌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왜냐하면 슬롯 이후 선수 영역도 많이 없었어가지고 약간 펩과 클럽의 대결 구도도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독들의 정말 치열한 EPL의 우승 경쟁 구도 역대급 사실 우승 경쟁 구도였잖아요. 그런 라이벌이 나가서 그런가 그 라이벌 나간 것도 좀 펩한테는 좀 크지 않을까요? 클럽이 나갔으니까 약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테나우도 그리울까요? 하시는데 맨시티 팬들은 테나우를 그리워하겠죠? 저는 테나우 맨유 팬으로서 테나우 감독을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했고 실패해서 결국 나갔지만 끝까지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펩 감독처럼 민머리이기도 했고 음 좀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전술적으로 정말 잘해줬으면 했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펩시티 이야기해봤고요. 다른 팀들이 그리워한다고 이제 이강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강진 저희가 했던 전메축 여기서 이강인 손흥민 선수 이야기해보면 서로 까들끼리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강인 까와 손 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뿐만 아니고 모든 축구방송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건데 대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그분들이 얻는 게 뭐예요? 그냥 뭐 팬심 서로의 팬심이 내 의견이 맞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EPL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팬들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랑 같이 응원해야 되는데 쟤는 라이벌팀 선수고 우리한테 너무 상처를 안겼던 선수니까 약간 응원하기 애매해지는 그런 감정 정도일 것 같은데 팬심이 조금 예 만약에 지나치면 이렇게 까로 서로 까면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대표팀에서는 우리 선수들이니까 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지 그 뭐 지금 여기에 댓글 달으시는 분들은 없으신데 폰 진동 좀 바꿔주세요. 네. 마이돌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스라핀도 예쁘고 에스파도 예쁘고 라이브도 예쁘고 다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강의 선수 이야기 해볼 텐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의는 어떻게 했을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A매치 휴식기 이후 툴루즈전을 파리 생제르망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일단 뭐 PSG도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이 먼저 대표팀에 갔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식 후 경기는 항상 특별하다. 우리가 7일 경기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 7일 경기를 고려해야 된다. 체력 안배를 좀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리긴 하는데 이 어기는 좀 이강인 선수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사실 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강인 선수의 그런 가장 잘 맞는 포지션 어디인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궁금할 만해. 프랑스에서도 약간 도대체 이강인의 1번 포지션은 어디일까. 이런 게 나왔는데 엔리케 감독은 이번에도 답을 좀 피했습니다. 이 스쿼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선수들이 선수들의 다재다능함이다라고 자주 말해왔다. 난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이 좋다.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이 선수들이 어디의 위치에서 뛸지 뛸지 알기 어렵다. 다재다능하다면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간접적으로 계속 여러 포지션에서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술적으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당연히 좋죠. 지금 특히 멀티플레이어의 시대니까 좋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한 군데에서 계속 써서 잠재력을 확실히 끌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쉽고 근데 또 지금 너무 PSG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라고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또 다른 잠재력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일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올 시즌에 처음 맡아봤던 최전목 공격수 역할 9번 역할을 맡았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골을 많이 넣고 있고 또 은근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선수 특성을 볼 때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스피드나 봤을 때 또 이강인 선수를 여기에 쓰면 뭔가 애매할 것 같은데도 거기서도 잘하니까 이게 오히려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못 정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윙이자 오른쪽 메짤라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바원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 시절 그때 보면 거의 중앙에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근데 그때도 슈팅이 워낙 좋으니까 막 중가리 슈팅을 때려넣거나 뭐 이런 것도 주고 자기 중심으로 패스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썰어 들어가서 골 놓고 이런 플레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저 역할에서 잘하는 거일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왕 감독이 오른쪽에서 굉장히 잘 썼었고 엔리케 감독도 오른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 1번 포지션은 아무래도 오른쪽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 대표팀에서는 약간 뭐 부진한 모습도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뭐 역할적인 부분에서 좀 살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봤을 때는 엔리케 감독은 좀 더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냉정에 말해서 요즘 세계축구에서 오른쪽 윙어가 좀 귀해요.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왼발 그러니까 반대발을 쓰니까 네 오른쪽 윙어 굉장히 귀합니다. 베시 살라 요정도 이유로 살라 살라 이유로 확실히 오른쪽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아약스 시절 지혜의 잠깐 아약스 시절 지혜의 이 정도 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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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진짜 없어요. 그 다음 개본이 야말 그러니까 너무 펜차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레알마드리드만 하더라도 발베르데나 호드리고가 거기를 뛸 수 있는 거지. 발베르 아니 호드리고는 왼쪽 윙이 주 주 포지션이고 발베르데도 어쨌든 메짤라나 미드필더가 주 위치인 것처럼 오른쪽 윙어가 진짜 흔쳐요. 토트넘도 맨날 우리 욕하잖아요. 존슨이 이제야 골을 넣어주면서 어쨌든 잘하고 있지만 결국 쿨루셉스키도 거기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서 잘하고 있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윙어의 시대가 많이 끝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간인 선수의 그런 능력을 봤을 때는 오른쪽 자리는 오른쪽이 확실히 프리롤 요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니케 감독이 쓰는 뭐 그런 역할 다양한 역할을 주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프리롤이긴 하거든요. 전술에 따라서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 류강 11경기 6골 1도움이에요. 바르콜라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고 그렇기 때문에 엔니케 감독의 이강인 활용법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강인 선수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오른쪽 윙어는 싸카죠. 싸카. 싸카도 있고 뭐 이렇게 A급 선수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S급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살라 정도만 있죠. 살라. 로벤. 이강인 선수도 자기 잠재라고 확실히 팡 터뜨리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런 능력이 팡 터지려면 한 자리에서만 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이런 케이스 이스코 같은 케이스도 많았고 공 잘 차르는 선수들이 굉장히 여러 위치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선수들한테는 약간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군데 땜빵 돌리다 망가진 선수는 저는 잘했거든요. 싸울이라고. 싸울도 있었네요. 싸울도 재능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선수이긴 했는데 싸우론 왼쪽 풀백 센터백 수미 중미 공미 윙어 이렇게 보다가 결국 뭐 그게 그것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이제 그게 연관관계가 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이 없진 않았다. 자 맨시티와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입니다. 저도 싸카를 사실 엄청 잘한다. 사실 그렇게 보진 그러니까 스페셜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저는 싸카를 봤을 때 잘하긴 한다. 잘하는 선수다. 하지만 싸카가 살라 같은 느낌으로 진짜 혼자서 캐리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잉글랜드에서 받는 평가보다는 조금 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방은 있죠. 에일린 님은 어쨌든 윙어는 빨라야 된다. 그쵸? 저도 저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오른쪽 백에는 하킴이라는 월드클래스 오른쪽 풀백이 있죠. 자 저희 이렇게 이강인 선수 이야기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벤탄쿠르 이야기하면서 인종차별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출신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벤탄쿠르의 징계 관련해서도 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데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토트넘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한국 팬들이 토트넘을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현지에서도 약간의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BBC에서도 특집 기사를 쓰고 그리고 포스테고글러 감독한테도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맨스티전을 앞두고 사장님 기자회견을 열잖아요. 금요일에 여기서 벤탄쿠르 인터뷰가 나왔는데 포스테고글러 감독은 출전 정지에 항소하기로 한 구단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벤탄쿠르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어떤 페널티도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다.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점은 그가 뛰어난 사람이고 최고의 인물이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벤탄쿠르를 좀 감싼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벌도 받았잖아요. 그냥 따끔하게 한 번 다시는 뭐 이런 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가볍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약간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약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왜냐면 우리도 알아요. 벤탄쿠르가 인종차별적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안 담긴 것도 알겠는데 이제는 실수긴 하지만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고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가진 파급력 생각했을 때도 징계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항소를 하고 또 항소에 대해서 굳이 언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구단의 정책이라서 이거에 맞춰서 뭐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약간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 징계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징계는 받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6경기 12경기 이 사이로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중에 7경기만 우리는 저번에 얘기했을 때 뭐 이 정도면 막 그 원래 나올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다. 7경기만 딱 6경기에서 한 경기 더 해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토트넘과 포스티고루 감독도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에스프레소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선례를 시게 박아놔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법정 가서도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판례를 고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 근데 뭐 이 이후에 이제 인종차별적 이슈가 나왔는데 그쪽 항소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전에 벤탄쿠르는 항소 받아들여서 뭐 얼마 안 하는데 왜 징계를 세게 때리냐 이거는 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심을 접기 위해서 세게 박는 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항소 자체가 좀 아까 웃긴 게 음 벤탄쿠르한테 해명할 기회를 줬었잖아요. 근데 벤탄쿠르가 했던 것들이 어? 자기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언론 그 인터뷰했던 분이 그 아시아인을 좀 비하는 것 같아서 반업법으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해명이냐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약간 실제로 나가서 해명을 한 것도 아니고 음 그 서면으로 이렇게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FA가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런 징계를 내린 건데 이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아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정도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 그 저도 이제 영국권 물론 스페인에서 꼴랑 1년 정도 살아서 더 모르는 걸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의 특히 해명과 사과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의상도 딱 맞는데? 검은색으로만 입었으면 딱 되는데? 앞서서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상처받은 이 우리나라의 문화권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그쪽에서는 그 정도가 충분한 사과라고 하는지 이거는 저도 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안 당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반업법을 했다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와서 반업법을 했다고 말하는 게 그리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찰나의 상황에서 반업법을 했다 저렇게 웃으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명인데 F에도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말과 저런 행동에서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꼈다. 모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징계를 내렸단 말이죠. 다 이렇게 영상으로 자료가 남아있는데 저렇게 변명한 건 오히려 제살 파먹기입니다. 진짜 좀 그래서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벤탄구르 해명도 그렇고 포스트에코 골러감독 이런 인터뷰도 그렇고 굉장히 오히려 글른 지금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덮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자꾸 글른 것 같아요. 오히려 토트넘이 안 좋은 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펙이 부족으로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이면 보호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프리랜스님 일본식도 제가 괜히 보여주면은 제가 가뜩이나 쇼츠도 일본어 하는 게 박제가 돼 있는데 이러다 친일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디 댓글에 그젠가 전메축이 그 얘기하던데 뭐 친일 뭐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 벤탄구르 사건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앞서서 윤용윤 기자가 얘기해줬지만 이 기사를 따로 또 작성한 게 동아시아 출신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 이 기사를 쓴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과연 최근에 이 동아시아 선수들이 과연 진짜로 차별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BBC가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선수들에 향한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사건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종차별 반대 단체인 킥이다웃이 조사한 통계를 좀 활용했고요. 이 킥이다웃이라는 단체는 97년도에 설립이 돼서 계속 이 추구장 안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근절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에 따르면 동아시아 선수 및 동남아시아 선수들의 인종차별이 모두 증가했으며 이런 통계에 강조된 보고서가 있다라고 좀 보도를 했고 네. 2023-24 시즌 경기장과 온라인에서 선수를 표적으로 한 인종차별적 확대에 대한 신고가 39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훨씬 많긴 하네요. 300건이 넘는 수준이니까. 이것은 22-23 시즌 그 전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그 전 시즌에 277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EPL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이거 블랙 데이프스 메탈 이거 하고 근절하겠다 하고 노 레이 시즌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종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특정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신고의 55%가 동아시아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특정 선수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을 한 거에 55%가 다 동아시아 선수들을 향한 거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진짜 EPL이든 축구장에서 동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것도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치노 사건도 있었고 그 앞에는 황희찬 선수가 프리시즌 도중에 누구였죠? 제키찬 제키찬이라는 그런 약간 조롱 섞인 그런 그때 약간 맥렉도 비슷하잖아요. 나 제키찬이라고 그냥 농담했을 뿐이다. 농담인 거 안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 농담인 거 아는데 농담이더라도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약간 걔 입장에서 이런 거였나? 야 너 브래드 피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나? 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피파가 이거를 보고 인종차별이다 판단을 해서 10경기 징계를 내렸었죠. 뭐 그 외에 또 손흥민 선수도 매 시즌 거의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을 해서 경기장에 밴 당하는 그런 팬들이 꾸준히 발생을 했었고 토트넘도 이전에는 토트넘은 되게 웃긴 게 팬들 상대팀 팬들이나 이런 팬들이 우리 선수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했다. 이럴 때는 되게 강하게 그렇게 나왔으면서 이게 정작 자기네 안방에서 자기네 식구들 안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좀 쉬쉬하면서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게 조금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긴 하죠. 저도 그럴 거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다 손흥민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키드아웃에서 그래서 인종차별 당한 선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BBC가 언급한 선수들은 총 6명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미토마 도미아스 가마다 스카와라 이렇게 총 6명의 선수가 EPL에 있으니까 이 선수를 좀 특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5시간 지난 5시즌 동안 키드아웃에 접수된 937건의 선수 확대 신고 중에서 327건 총 35%에 해당하는 이 327건 이 단 7명의 동아시아 선수들 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선수들이 타깃이 되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양민호 선수도 되게 일찍 어린 나이에 토트넘으로 가게 됐잖아요. 앞으로 동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이 선수들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지금 좀 강력한 징계 이거에 대한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벤탄쿠르의 이 사건도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게 맞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이게 누군가에게 해석 그 손흥민 선수에게서 인종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의 케이스에서 인종차별을 했어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이걸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우리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이게 건전한 비판이 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지 니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런 거라거나 우리는 한테 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동아시아 선수들이 그만큼 실력이 좋아졌다는 말일 수도 라고 너랑 함께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점점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아시아 선수들 진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종차별도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확실히 교육을 하고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목남님 말씀도 맞죠. 빨리 상황만 대처를 했어도 이미 다 끝났을 일인데 이렇게 커지고 만나고 있으니 토트넘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사건 터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표명도 안 하다가 주변에 반응 보고 그냥 교육할게요 이 정도만 냈었잖아요. 물론 그때 다 휴가 시즌이라고 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 그리고 또 자기네들 주장이 이렇게 당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이까지 커진 거라고 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살펴봤고요. 어 지금 K리그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았었죠. 아주 강력하게 다른 그 선수들이 뭐 이적을 하기도 했었고 데뷔 라이너님께서 해주신 얘기도 뭐 그쵸 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쪽이 인종 비중 자체가 비교적 그 백인 비중이 높죠? 아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저희도 다 스페인어 과 출신이라서 메스티소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 적어요. 그렇죠. 물론 아닌가? 약간 그 이탈리아계나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루과이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우루과이도 비슷하죠. 네. 남미 중에 남쪽이 비교적 좀 그 피부 색깔이 좀 하얀 편이어서 인종차별적인 이슈가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저기 남미 쪽에 중부나 북부 쪽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하얘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인종차별이란 게 백인들이 받기는 좀 어려운 잖아요. 지금 인종차별이란 단어 생글도 약간 예전에 흑인들 인종차별 동아시아도 인종차별 그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들이 시작을 해서 그렇죠. 시작을 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루과이 선수들은 백인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벤닷블리도 거의 약간 그런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그래도 그게 차별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마다 백인을 차별하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양 근데 그런 용어들도 요즘은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쓰죠. 젊은 사람도 거의 안 쓰고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다뤄드렸고요. 자유롭게 토크를 차별이야.